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름입니다. 투싼이 드디어, 드디어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 디자인 필름도 새롭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직 못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멋지다 또는 별로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말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요. 금일 공개된 영상을 보면서 가격과 트림과 같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지 또는 신형 투싼에서 달라진 점, 정말 유용하게 좋아진 점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연목구름 채널에서는 놀랄만한 10가지 기술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것 아닌 기술 같은데 저는 더욱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기술은 애프터 블러우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작동 후에 블러우 모터가 돌아간다는 것이겠죠. 직과 직장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공간이 바로 자동차라고 합니다. 당연히 깨끗한 공기가 중요하겠죠. 신형 투싼에서 특별한 공조 기술이 추가되었네요. 애프터 블러우라는 기능은 에어컨을 작동하고 나서 블러우 모터를 통해서 에어컨 내부에 남은 물기를 완전하게 건조해주는 기술입니다. 사실 아주 단순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운 여름철에 시동을 걸고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작동하게 되면 불쾌한 곰팡이 같은 냄새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적이 있으시죠. 저는 차량 운행이 종료될 때마다 에어컨을 끄고 3분 정도 공조기를 최대로 돌려서 냄새가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시동을 평소처럼 끄고요. 투싼이 알아서 블러우 모터를 작동시키고요. 에어컨 내부의 물기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에어컨의 캐캐 냄새는 고장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더 이상 막기 힘들 것 같네요. 별건 아니지만 정말 유용하고 꼭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이라서 첫 번째 기술로 알려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이 기능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어떤 기술일까요? 출시 전에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면서 최악의 디자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공개가 되었는데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개방감을 높이는 새로운 디자인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네요. 10.25인치 오픈형 클러스터는 운전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선명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모두의 새로운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이 부분이 새롭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은 부품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소프트웨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도 그동안 다양한 차량에 너무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다행히도 신형 투싼에서는 새로운 GUI가 적용이 되었네요. 드라이빙 모드는 에코, 노말, 스포츠, 스마트로 일반적인 차량과 비슷하게 제공됩니다. 새로운 GUI가 적용된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두번째 부분으로 새로운 GUI 부분을 뽑고 싶네요. 또한 내비게이션은 일부러 팔을 길게 펼치지 않아도 가까운 위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소소하지만 가성비 좋은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운전자가 자주 이용하는 오디오는 그동안 크렐 오디오 시스템이 제공이 되었죠. 인색하게 해 보스 오디오 시스템은 소나타를 제외하며 사실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스가 비록 최선급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으로 본다면 제법 괜찮은 음질을 제공하는데 모던 이상의 등급에서 플래티넘 옵션을 통해서 추가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내비까지 모두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200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현대차가 지금까지 보스 오디오를 소나타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서도 요구가 분명히 있었지만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투싼에 제공하는 점을 본다면 투싼에 거는 기대감이 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8개의 스피커와 제공되는 보스 사운드는 음질도 비교적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공조기입니다. 에어컨을 작동하면 피부에 직접 닿는 바람은 처음에 시원한 것 같지만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마치 좀 얼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차가운 냉기를 느껴지는데요. 신형 투싼에서는 디프저 기능이 멀티 에어 모드로 제공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송풍구 내부에 작은 구멍들이 보이시죠. 바람을 은은하게 분산시키는 기능인데요. 은은한 무풍 에어컨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뽑은 네 번째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는 엄청나게 커진 차체입니다. 신형 투싼은 숏바디와 롱바디 모델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넓은 실내 공간을 선호하는 국내에서는 롱바디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동급 최대의 휠 베이스를 제공하는 신형 투싼은 2열의 150mm의 레그룸을 제공하는데요. 기존 중중형급 차량에서 레그룸은 사실 1000mm가 되지 않았었죠. 중형급 차량에서도 1000mm가 안되는 차량도 사실 많았습니다. 중형급 SUV만큼 넓은 2열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은 중중형급에서 분명히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투싼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좀 비싸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차량의 크기로 고려해 본다면 거의 싼탑에 많아졌기 때문에 가성비 변해서 괜찮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섯번째는 놀라운 적재 공간입니다. 리모트 기능으로 완전히 접혀지는 2열 시트는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짐을 수납할 수가 있어요. 거의 완전하게 접혀지기 때문에 차박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성의는 다리 끝이 트렁크에 조금 닿기 때문에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을 포함하면 무려 23%가 기존 투싼보다도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차체가 커진 이유겠죠. 참고로 트렁크 사이즈는 622리터로 이전보다 무려 109리터가 더 커졌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정말 많이 커졌네요. 일곱번째 기술은 기술이라보다는 편의성인데요. 아주 작은 기술입니다. 보틀 포켓이 도어 트림에서 제공됩니다. 추가한 이유가 있는데 1리터 크기의 제법 큰 병을 그대로 넣을 수 있는데 최근까지 최신 자동차를 보면 수납 공간도 많이 작아졌죠. 특히 도어 쪽은 더 작아서 작은 물병도 잘 안들어갔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큰 물병은 고사하고요. 작은 아이들 빨대컵 정도도 넣기 좀 불편했는데요. 확실하게 작은 디테일 부분에도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는 좀 더 편리해진 테일 게이트 기능입니다.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장점이 SV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라면 테일 게이트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경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내부의 돌출형 손잡이와 여닫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열리는 높이를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깨알같은 기능이지만 이렇게 개선된 점은 분명히 좋아진 점이죠. 아홉번째 기능은 상위 차량에서 제공되었던 안전기술도 대거로 추가되었습니다. 뒷좌석에 사람이나 동물을 놔두고 내리는 경우 알림으로 알려주는 후석 승계, 알림 기능이 추가되었구요. 아이들이 외부에서 즉 후축방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2월에 문을 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안전 하차 경고 기능이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투싼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젊은 패밀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목구름이 선정한 아홉번째 기능이었구요. 마지막 열 번째 기능은 어떤 기능일까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공개된 것은 아닌데요. 조금 특별한 기능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론칭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 이 핸들링 기술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코너 주행 시 차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조향 응답성과 선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준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술은 어쩌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사륜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된 기술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형 투싼에 적용된 새로운 열 가지 기술과 기능을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안전기술과 같은 부분들은 산타페 차량에서도 적용이 되었죠. 제 생각에는 신형 투싼이 작정을 하고 만든 것처럼 외부와 내부 모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구요. 대단한 기술도 좋지만 소소하지만 유용한 기술들을 세심하게 신경쓴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점들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12가지 파워트레인이 앞으로도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1.6 가솔린과 2.0 디젤 엔진을 먼저 선보였죠. 그리고 다음 달쯤 많이 기다리시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 12가지의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가솔린이 4종 여기에 1.6T GDI 48V 그리고 2.5 GDI가 제공되는데 2.5 GDI 엔진은 190마력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 디젤 차량은 국내에서는 제공하지 않지만 1.6 디젤과 48V 모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구요. 친환광 차량은 하이브리드 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어마무시한데 265마력이죠. 준중형 차량은 그래도 작은 차량에 속하는데요. 200마력이 훨씬 넘는 차량이라서 N 또는 N9으로 차별화시켜서 출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제 예상이니 가볍게만 참고하시구요. 신형 투싼이 완전히 공개가 되면서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이번 영상도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구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